23번 볼게. 자, 이거는 이제 문맥상 낱말에 쓰임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 어휘가 이 어휘의 반대인가 이렇게 말하지. 자, 우리 한번 실력을 한번 봐 보자. 요게 뭐 올라갔나? 이거 확인했지? 누가 질문했어? 확인했지? 이거 확인했냐고? 아, 없는 게 당연하다. 왜 그렇게? 이거를 했는지 안했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그 표시가 안했지? 그렇지. 눈치 않으면 안했는데 어느 새끼가 했다고 자꾸 뻥치는 거야. 너야? 누구야? 아무 표시가 없잖아. 그럼 안했다는 뜻이야. 자, 그럼 갑니다. 어, 21에서 24까지 누가 몽탕 게으른 새끼가 질문했는데 내가 두 개밖에 안해줬지. 23, 24 안했어. 결국은 또 질문이 또 들어와서 또 안해. 자, 우선은 이제 우린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중학생인데 고등학생 과정을 하지? 저기 수학인데 고등학교 과정 들어간 사람 숱 들어봐. 아,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아직도? 네. 하, 그래도 해야지. 자, 제가 고등학교 과정 들어갔잖아. 그럼 제가 단을 제일 많이 맞추는 게 정상이야. 자, 그러면 다섯 개. 다섯 개를. 아이고, 어차피 수학 영어 똑같은 거야. 자, 다섯 개. 단어 뜻을 적어봅니다. 20초 안에 적어봐. 자, 몇 개나 맞추놔 봐봐. 자, 우리도 영어의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세 개 맞추면 들어가는 걸로 하자. 두 개는 고민하고 세 개 맞추면 들어가도 돼. Q. 뜻을 적어봐. 해요? 어, 뜻을 적어보라고. 네. 세 개 이상 맞추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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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친 번호에 뜻적기. 자, 5초 마무리 자, 컷 자, 채점으로 해봐 이거는 친숙한, 익숙한 친근한 친밀한데요? 친밀한 쉬운 비슷한 거 다 맞는 거야 어려운이라고 쓴 새끼만 틀려 쉬운 그 다음에 Adjust는 조절하다, 조율, 조정 적응, 뭐 등등 그 다음에 이거는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 자, 이거는 다 틀렸겠지? 이거는 뭐 변천 이전, 변경, 이동 바뀜, 뭐 이런 거야 자 5개 다 맞은 사람 손 4개 맞은 사람 손 3개 맞은 사람 손 2개 맞은 사람 손 너희들 고등학교 가진 걸 들어갈까 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자, 보면 알겠지? 어 자, 수학도 고등 들어가니까 이렇게 영어도 들어가는 게 비슷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할수록 좋긴 좋지 자, 가보자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봐서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이 단어가 이 뜻일까? 반대말일까? 익숙할까? 아니면 새롭고 익숙하지 않을까? 쉬울까? 어려울까? 이렇게 반대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아는 거야 뭘 보고? 앞에 문장이나 뒤에 문장을 근거로 소설 상상하지 말고 자, 가보자 이거 뭐 무빙이 뭘까 여기서 이사야? 움직이는 거야 이사네 이사는 어렵다 이랬어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애들한테 더 좋은 데로 가면 그치? 펜트하우스 가면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더 좋겠지만 어 막 그 비슷한 비슷한 데 가거나 뭐 좀 더 나은 데 가지 그치? 대신 학교도 바뀌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뭐 친구가 없는 애는 상관없는데 있는 애들은 좀 스트레스 받겠지 그치? 자, 이사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출발했고 그들은 뭐를 잃어버려? 안정감을 잃어버려 요거 디스오리엔티드 뭘까? 이걸 뭐라 그럴까? 이거 좀 뭐 이렇게 산만한? 아 이거 이거 좀 뜻 안 나왔나? 이거 우리말로 뭐라 그래? 뭐 이렇게 혼란스러워 이렇게 하자 좀 오리엔트가 방향을 잡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좀 혼란도 느낀다 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의 루틴 일상적인 것이 디스럭트 혼란시키다 혼란스럽게 되거든 그리고 all을 꾸며주는 말이다 all that is familiar가 익숙한 대시 관계대명사야 익숙한 모든 것이 없어지겠어 생겨나겠어 생겨난다 이사가면 익숙한 모든 것이 없어진다 생겨난다 없어지겠지 이게 없어지다 테이크어웨이가 그럼 여기는 익숙한이 맞아 안익숙한이 맞아 익숙한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에 뭐 세네 살 여섯 살이야 얘네들은 뭐 특히 영향받는다 그랬고 2단계에서의 이 여섯 살 세 살 이런데 이해는 매우 어떻다 리트로 얘는 글자 그대로다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떨어진다 글자 그대로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제 쉽다 근데 어렵다 인가 보죠 걔네들이 imagine 상상하기가 쉬울까 어렵간데 새로운 집과 새로운 방을 상상하는게 얘네들한테는 쉽겠어 어렵겠어 집도 새롭고 방도 새롭고 이러는게 이게 미리거든 미리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는게 쉽겠다 어렵겠다 어렵겠지 그러면 여기다 식탁해놨네 그럼 일단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 그지 자 뒤에 보자 이 어린 얘네들은 걱정이 있다 내가 미 내가 나일 수 있을까 새로운 장소에서도 그리고 뭐야 이사가면은 좀 뭔가 좀 불안한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야 얘네들한테 이런 것들을 미리 상상을 한다는게 미리 상상하면 좋아 안좋아 좋은거야 왜 상상해서 적응하고 예측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좀 적응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얘네들은 상상을 못한다는 거야 미리 그래가지고 이제 쉽지가 않다 이렇게 가야되는게 맞겠네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또 중요하다 해야 했어 뭐가 중요하대 균형을 establish 확립을 해야 된다 균형이니까 뭐하고 뭐의 균형 자 좀 어렵게 나왔네 아이들의 자 밸리데이터는 좀 어려운 말인데 일단 요거보다 아이들의 과거 경험 아이들의 과거 경험과 뒤에 보니까 뭐야 새로운 장소에 뭐하는 거야 적응하는 거잖아 그거에 균형이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필요하겠지 그러면 적응해야 되는 거 맞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해서 기회가 있어야 된대 쉐어는 같이 공유하다 쓰다 요 백그라운드 이런 어떤 그들의 자기의 배경 뭐 배경 지식이든 뭐든 이런 거를 공유하는데 이런 식으로래 그들의 과거를 뭐하는 방식 자 과거가 과거에 살았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과거의 자기의 방식들을 존중해줘야 되겠어 무시해줘야겠어 그렇지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인형을 끌어안고 잤으면 새집에서도 인형을 끌어안고 자고 과거에도 어두컴컴하고 막 제일 그 화장실에 가까운 방을 썼으면 그 어두컴컴하고 화장실에 가까운 방을 줘야 되는 거고 그치 존중해줘야 되겠지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거는 컨트리뷰트는 기여한다 뒤에 기여한다 이것은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어떤 공동체 의식 이랬네 같이 살아가는데 이런 거를 존중해줘야 하지만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데 뭐 할 때 꼭 필요한다 트랜지션이 뭐지 바뀌는 거지 변경 이사 변천할 때 그렇지 그럼 전체 내용은 뭐야 아이들한테는 특히 이사 갔을 때 과거의 반식을 존중을 해주고 좀 유지를 시켜주면서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게끔 해주는 게 좋다 그래야 애들이 좀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었어 감사합니다